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서귀포지 남원읍 세솟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왔습니다 보시면은 바다, 모래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에 등대,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저기는 하효황이라고 하네 하효황 오늘 파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파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멋있다, 파도가 일단 한번 가서 구경하러 갑시다 파도 멋지다 돌도 빤짝빤짝거리는 거 보세요 빤짝빤짝거리지 않아요 와 돌도 진짜 예쁘다 이 돌이 너무 예쁜데 이거 봐, 여러분들 돌 너무 웃고 잘 봐 미끝 미끝 이런 색깔도 있어 와 예쁘다 이 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법입니다, 불법 이건 제도에서만 가꿔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혼나 진짜 이게 환상의 섬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환상의 섬 그러니까 이게 물 물만 보면은 그냥 여기 요정들이 살 것 같지요, 여러분들 선녀들 선녀들이 내려와서 밤에 내려와서 목욕하고 갈 것 같지요 여러분 한번 대기 타십시오, 대기 손님 파도야, 내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 줄 거지, 알 디? 알지? 안녕! 파도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 첫째 드세요 네 두고 계란에 석고기 바로 안가요? 응 안 쪄 음식? 돼지고기는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서도 돼지고기 안 먹으나네 계란후라이 두 판 해 줘라 아 나 쪄세 또 따로 와 고마워 바람이 바람이 와 태풍도 아니고 아니 태풍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이 진짜 쎄더라 바람이 너무 쎄려야 안쎄까 짙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쎄더라? 아니 어젯밤에는 바람이 안 쎄는데 태풍 지나가니까 바람이 더 쎄네 태풍 지나가면 바람이 약해져야 하는데 바람이 더 쎄더 쎄 참 아이러니해 참 이상해 이것도 잘 먹는다 이제 오늘 감자 사러 갔어 와 네 여기 감자 사러 왔어요 사러 왔어 저랑 그냥 밥먹어 그냥 감자 아 뭐하네 저리 간다 누가 몰려다 와도 차가운 건 안 먹었지만 감기도 칼랑칼랑하네 으흠 찬 거 먹었으면 아니네 찬 거 안 먹었어 국도 뜨거운 거 안 짜져라 국도 뜨거운 거 안 돼 국도 뜨거운 거 안 돼 거기서 사는 그러 educators 외차 소환이 가득한 맛 소환을 위한asking 하면 소환이 목소리 면이 용도 Además 여리mun이도 말했덱 코끼리 먹어볼까 면 까지